2019년 송년회박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키울고 있었는데 소름돋는 사건이 스멀스멀 다가오는데 무심히 고기를 굽고 여자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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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Brasil 여자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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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람한테 yn 전혀 이쪽이요. 제가 등지를 꺼서 끼면 두사람분이 없어져요. 항상 누를때마다 삼각대가 없으면 1단 땅끼. 이게 진짜 최고예요. 최고. 끝판왕 시리즈가 또 업데이트 되는데요. 지금까지 정확하게 보면 돈이 재발한거야. 혹시 저 관계사의.. 저 이거 아니에요. 백만번 생각해서 제가 고르보거든요. 고르고 고르다가 지금 펭이처럼 돈다. 실시. 제일 있을 것 같아요. 펭순이형 얼굴 다 알아내는데요. 아 왜? 진짜. 이게 문제야. 블록함. 이렇게 하자. 그쵸 그쵸. 가운데 딱 없어져서 갸르망이 나와. 더 넓을 수도 있어. 아니 이게 짤나요 얘가. 눈이 사라지. 전시당 RX가 사이드 스티치가 그나마 참 좋고. 아 그래도 짤리네. 뭔가 나를 먹이려고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외눈밭이 딱 떼가지고. 아 소라 그랬어? 네. 아 이거 궁금하네요. 어떻게 나왔지? 바퀴가 커가지고 좋습니다. 자 오프 지금 식사시간이 됐어요. 네. 어쨌든 좋은거 하나. 이것도 알리 조심해요. 군대에도 팝니다 이거. 아 그래요? 중고 싸게 나오는거 있거든요. 아 저기. 가끔 보면 중고가 나와요. 이거 스파이더 해가지고. 하아. 이거 중고 파시는 분들은 정말 불법인데. 네. 이게 개념인데. 해외 직구 납품은. 우리 꽤 큰데. 모르자트. 아. 직구도. 직구도. 직구도 팔면 안돼요. 네. 그걸 아무도 안 잡아서 그렇죠 누가. 그건 바로 걸린다. 직구 납품 치는거가 있어가지고. 오라. 그리고 딱 걸면은. 벌금도 엄청나요. 그렇긴 하네요. 직구한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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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사람은. 싸니까. 저거. 야 저건 물건 할게 좋다. 하아. 근데 상황이 그게. 적당히 조정해서. 네. 이거 센터로. 이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요. 제이어스 도망 가겠습니다. naj. 야, 뭘 쥐지! 위드 실수 안 왔어요? 해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